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세계 최대 영화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인 인기순위 4위에 오르며 배우 김태영에 대한 기대감을 엿보게 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가 대중의 인지도와 관심을 바탕으로 인기순위를 정하는 스타미터에 따르면 뷔는 한국 배우 감독 총 2014명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드는 아마존닷컴의 자회사로 전 세계 영화, 배우 TV 드라마, 비디오 게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총 4억 8,412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 웹에 따르면 전 세계 사이트 랭킹 54위, 영화 사이트 랭킹 1위로, 영화 평론 사이트로 유명한 오튼 토마토가 전 세계 랭킹 683위인 것을 감안하면 넘사벽 트래픽 유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영화 사이트의 이용자들에 의해 정해짐으로 대중성을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드는 빌의 김태영은 가수, 댄서, 작곡가, 감독 그리고 배우입니다. 2013년 비라는 예명으로 방탄소년단의 멤버로 데뷔, 2016년 드라마 화랑에서 연기자로, 2019년에는 자작곡인 윈터 베어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도 데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타미터에 따른 한국 영화인 인기 1위는 2004년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옥 감독, 2020년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달성한 세계적인 거장 봉준호 감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워킹데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브 연희 3위, 마블 스튜디오 2위,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 역을 맡은 마동석의 5위, 송강호, 송중기 등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빈은 화랑 단 한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을 뿐이지만 한국인 배우로는 최고의 순위인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대중들에게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확보해 흥행, 보증 수표로서의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비도 연기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어 스크린에서 전 세계 관객을 만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태양과 지민의 콜라보 무대를 극찬했습니다. 빈은 13일와 태양형 지민이 큰 절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같은 날 발표된 태양의 새 디지털 싱글 바이브 뮤직비디오로 태양과 지민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빈은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바이브의 극찬을 보는과 동시에 앨범에 참여한 지민을 언급해 훈훈함을 자아 냈습니다. 한편 바이브는 태양이 더블랙 네이블로 이적한 후 발매한 첫 앨범이자 BTS 지민과의 협업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프로듀서 테디의 제안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지민이와 합을 맞춰보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멋진 모습이 나와 둘이서 굉장히 만족했다. 옛날 힙합 듀오 같기도 했다고 앨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소셜제왕의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비는 2022년 위키피디아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뷰를 기록한 케이팝 솔로에 등극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페이지뷰 558만 4630회로 한국 솔로 아티스트 페이지뷰 1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사용자 참여 형태의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방문자 수인 페이지뷰는 미국 대선에도 데이터로 사용되는 공인된 소셜 인기 지표 중 하나입니다. 위키피디아 코리아 프로젝트 인기 페이지 랭킹은 한국 관련 페이지들의 글로벌 인기도를 알려줍니다. 귀에 위키피디아 페이지는 특별한 이슈 없이도 한국 연예인 톱을 달립니다. 12월 연예인 개인 페이지 1위를 비롯해 공식 랭킹이 제공되기 시작한 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23개월간 케이팝 남자 솔로 랭킹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영어권 개인 페이지뷰 1200만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 검색 순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아시아 셀럽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